오늘은 당뇨와 항암치료 등의 양리효과가 매우 우수한 오갈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갈피 잎은 마치 산삼과 같이 5개가 있어 이름이 붙게 되었고, 간혹 산삼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해서 신받다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시오갈피는 바늘같은 가시가 빼곡히 촘촘하게 나있고, 오갈피는 가시가 드문드문 나게 됩니다. 야생자연산은 7미터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서만 찾을 수 있어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환경오염을 덜 받아 재배산에 비해 약효도 5배 정도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량의 재배를 통해 쉽게 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갈피 성미는 쓰면서 맵고 따뜻하며 특별한 독성물질은 없습니다. 나무 껍질과 뿌리 열매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고, 봄에 어린숨과 잎을 뜯어 나물무침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오장육부에 들어가고 그 외 콩팥과 대소장에도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강경과 신경통 강정, 발기부전 관절념 등에 사용하였고, 산삼과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을 가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줌의 오갈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갈피는 인산보다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국내산 오갈피는 중국과 러시아산에 비해 사육배나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큰 이목을 끌기도 했으며, 최근 실험에서 시연간염과 골다공증 치매, 심장병 위계양 등에 대한 다양한 치료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동신대학교 오갈피 잎과 줄기 뿌리의 각 부위별 뇌혈류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갈피 잎과 뿌리 추출물에서 국소 뇌혈류량을 기저치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오갈피 추출물은 뇌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허혈 시에도 안정적으로 뇌혈류의 변동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과 뇌경색, 두통 등의 허려성 뇌혈관 질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약제가 됩니다. 항암 실험에서는 7종류의 인간암세포주에서 오갈피 뿌리의 추출물이 암세포에 대한 세포사멜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입과 줄기의 추출물 역시 강한 항산화 활성과 암세포를 억제하는 활성을 보였습니다. 항암치료에는 오갈피 뿌리 20g의 대추안줌을 첨가하여 물 1리터를 붓고 다려 마시면 됩니다. 다음 오갈피 잎 주출물은 고지혈증 치료 및 지질대사를 개선하고 심혈관계 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간의 지질 축적과 장기 무게를 감소시켰고, 지방의 중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갈피 잎을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하루 2-3회씩 식후 30분에 꾸준히 마시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오갈피 열매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밝혀져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가 취득되어 혈압 상승을 막는 위약품 소재로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에서 오갈피 추출물을 생쥐에게 투여하면 체중이 현저히 줄고 고혈당이 낮아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체내의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한당뇨 환자분은 몇 달째 입차로만 꾸준히 복용했더니 지방감과 복수증상이 사라지고 당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에는 건조된 오갈피 10에서 20g의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끓여 마시면 되고 잎은 말려서 차로 꾸준히 음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오갈피를 탕재로 복용하면 성기능 양상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갈피는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신체리듬의 생리활성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정량에 맞게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알약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지완과 꿀풀, 큰개불알풀 등의 현삼과 식물하고의 배합은 좋지 못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